치매 예방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쉬운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치매 환자가 2050년이 되면 지금의 3배까지 증가한다는 워싱턴 의과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들의 영향도 있지만 흡연, 비만, 고혈압 등의 부정적인 요인도 들어 있다고 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치매에 걸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면 된다. 오늘은 치매에 걸렸던 사람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몸이 둔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점점 굼떠지게 된다. 이는 근육이 젊은 시절에 비해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뇌가 약해졌기 때문에 굼떠지게 된다. 평소에 느릿느릿하게 행동을 해도 뇌가 빨리 약해진다. 즉 뇌가 약해져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또 행동을 느리게 하면서 뇌를 더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뇌세포는 사용하지 않거나 약하게 사용해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몸이 둔해지거나 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결국 운동 근육을 담당하는 뇌가 약해진 것이다. 이것이 남들보다 심하면 파킨슨병에 각종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노년이라면 둔해지고 느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뇌와 근육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시도 자체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반대로 몸과 생각이 강화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다. 나이 들면 힘이 들기도 하지만 왜 귀찮은 일이 많아질까? 인간만의 고유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전전두엽의 기능은 행동을 주시하고 이끌고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다. 이 전전두엽이 약해지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약해지고 무의지적으로 방해만 박혀 있으며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귀차니스트가 된다. 이것은 곧바로 치매의 원인이 돼버린다. 평소에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지거나 무기력해졌다면 뇌가 약해져서 치매로 가는 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귀찮더라도 한 번도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의욕과 의지를 만들어낸다. 힘들고 지친다고 절대 집이나 방 안에서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벼운 일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귀찮은 일을 만들어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약해진 뇌를 다시 살리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충동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면 짜증이나 화를 잘 내고 부적절한 성적 욕구 반사회적 행동 등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고약한 사람이 되기 쉽다. 평소 화를 참지 않고 잘 폭발하면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이때 과도하게 분비된 교감신경 호르몬이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며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적절한 호르몬 분비는 집중력 증가와 혈류량 증가 등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나 짜증은 오히려 뇌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감정이 될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억제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사소한 일에는 별것 아닌 듯 웃어넘기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입장만 고소할 뿐 전혀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서 사고력과 판단력, 결정력과 수행능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다 보면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이 반대급부를 이해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고집스러운 생각은 뇌를 약화시키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편집성 인격장애, 즉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상태까지 되면 친밀감을 느끼는 것조차 회피하고 경직되며 기차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기에 스스로가 인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가끔 고집스럽고 생각이 굳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내 입장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통해 치매뿐 아니라 인격장애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해야만 한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가 쉽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년의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게 아닐까 싶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이 들면서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특징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몸소 실천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젊어지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젊게 사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